왜 술을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? 네 네 네 그 팀명이 보이다 보니까 야 우리 슈퍼 주니어야 그냥 주니어도 아니고 슈퍼 주니어야 랜친란툰 보이네스토어 진지 회의괴做客 동하이 인허드 왕루节무 아탄또健身화팀이 랑 健身꽝 동하이 다탄谢무 하이브 공쓰라 하이브 헬스장 좋잖아 제일 부러워 난 연예기획사에 헬스장에 있는 게 난 제일 부러워 그게 왜 부러워 연예기획사에 야 먹어봐 일단 근데 너네 헬스장 좀 가도 돼? 너가 거길 왜 가 아니 궁금하니까 너가 남의 헬스장을 왜 가 너가 너네 동네 헬스장 가 근데 그거 들어갈 때 출입증 있어야 되지? 얼굴 등록되어 있으면 돼서 나 등록해 주나? 아 그거 그만이지 너가 거길 왜 등록하냐 너가 거길 왜 등록해 헬스하려고? 어 아隨後 천배們得知 디디们 정무碰쥬 부단 징후무 하러的现场消판 일단도 엄청 열심히 하고 술을 안 먹는다 술의 자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술 좋은 걸 왜 안 먹어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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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술 왜 안 먹어? 그렇게 맛있는 거네 얘는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진짜 한 잔만 먹고 가거든? 진짜 딱 한 잔이요? 그리고 끝나 술 못 먹어 아무튼 왜 술을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? 네네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오... 그것도 은혁이랑 너무 똑같다 나도 그랬어 내가 27살까지 그랬어 한 번도 입에 대본 안 됐었어 한 번도 안 되다가 지금은 술독에 빠져 살잖아 남의 아티스트 회식만 다니잖아 술 찾아다니잖아 지금 몇 살인 거지? 삼아 저는 이제 스물하나예요 스물하나? 그럼 앞으로도 쭉 안 마시려는 거야? 팀명이 보이다 보니까 아직 그... 야 우리 주니어야! 그냥 주니어도 아니고 슈퍼 주니어야! 슈퍼 애기들이 어떻게 술을 먹어? 숫자가 술을 주자냐는 얘기가 있어 마지막 주니 보자 마지막 주니 보자 마지막 주니 보자 마지막 주니 보자 마지막 주니 보자